이번 제17차 평양범철 국제상품 전람회에는 300여개의 무역회사들이 참가하여 전자, 기계, 금속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들을 출품하였습니다. 전람회 기간 경제기술 결호와 무역거래를 위한 기업체들 사회의 투자토론회, 명담, 제품소개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이번에 새로 개발한 여러가지 풍경이 물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출품한 등, 물품 등, 군용 등, 안용 등, 강산 등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풍경이 됩니다. 이번에 가지고 나와보니까 정말 인민들이 수요가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